니가 교실까지 좀 데려다 줄래? 굳이, 제가야? 저 피지컬이 전교 1등이라니... 역시 신은 불금평해... 저기... 오빠! 아! 으응! 에이씨, 안 묻어나는 파도라매! 너랑 나랑 귀 섞였어? 내가 웬니 오빠야? 오빠, 아니, 선배! 잠깐 시간 중! 시간 없어. 3초 안에 말해. 하나. 오빠, 아니, 선배! 둘. 제가 처음에 전부터 선배를 좋아해! 셋땡! 그게 뭐야? 아! 안녕? 수신아! 지워. 뭐, 뭘? 던져버리기 전에 지워. 지울게, 지울테니까 돌려줘. 뭐야? 너 이거 좋아하잖아. 허, 어이없네. 옥상으로 와. 미쳤구나. 왔어? 너 뭐야? 관종이야? 저기... 이런식으로 관심 끌 생각인가 본데? 한번만 더 멋대로 내 몸에 손대면 가만 안 있어.